자, 4강으로 가겠습니다, 4강으로. 특이사항에 또 제보를 봤습니다. 강하게 적혀있었어요. 말이 많음. 저희 베이스에서 만남. 진짜 재밌어요. 4강이가 저희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예요. 저희가 스케줄을 갈 때마다 차 안에 정말 엄청난 분위기와 그런 조성을 하는데 이게 재밌으면 좋아요. 재밌는데 나중에 되면 저희가 힘들어져요. 재밌잖아. 기빨린다. 그 정도로 4강이가 말이 많습니다. 예쁘장한 외모와 다르게 목소리가 허스키하다고 합니다. 그 허스키한 목소리 한 번. 네, 한 번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너스의 이즈레인 들려드릴게요. 브로너스의 이즈레인 들려드립니다. 브로너스의 이즈레인 들려드립니다. To keep you by my side To keep you from walking up to tall Cause there'll be no time light If I lose you baby There'll be no clear skies If I lose you baby Just like the clouds in my eyes We do the same if you walk away Every day to rain Rain, rain Rain 그 장난기 많은 모습에서